안녕하세요. 오늘은 We can wait. 32카운트 4. absolute beginner 레벨에 태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도 똑같아요.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V 스텝 2번.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인, 인. 한 번 더. 아웃, 아웃, 인, 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몬트레이 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쪽 4분의 1 턴.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투게더. 오른발 포드 스텝. 킥,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오른발 포드 놓으면서 힙 펌프. 앞, 뒤, 앞, 뒤.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1, 2, 3, 4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